주간 급설무대에서 아파트를 열어라 시즌3 쇼 하요일전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멋진 무대를 선사해주실 분은 누구죠? 네 신곡 국제시장으로 인사드리는 경영학 박사가수 1호입니다 박민씨 그윽한 음색 영상강의 김진우씨 그리고요 구성진 음색의 소위자죠 사랑이더라의 성찬 아시나요의 김지원씨가 차례로 인사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박민씨부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십시오 시원한 파도소리 오늘도 나를 부르며 저기 살아있는 국제시장은 자꾸 그사람 찾아가 또 왔는데 우외로운 달래져던 지지 않던 곳에서 벅소리 새끼손가락 걸었던 약속 적히지 못해 안타까운 공방으로 걷고 있어요 벅지는지 오세요 벅지는지 오세요 날여기 기다리고 달래기 도착이 그 진시장은 그 꽃집 앞에 취해서 기타가 영원히 다가운 것 남의 아름다운 이쁘게 이동 삶의 얼음소리 소울이 오늘도 나를 부르는 게 추억이 살아있는 국제시장 그 사람을 찾아 갖고 왔는데 후회로운 달래져던 짙은 색소폰 소리 이 손가락 걸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걷고 있어요 방금 지오세요 나 여기 기다릴게요 달베기론 참이들 그들의 고등체 시장 그 꽃집 앞에 취해서 그 꽃집 앞에 취해서 ya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